오늘 하루도 폭염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4년 만에 폭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까지 올라갔는데요. 지금 얼마나 덥냐면 저희가 세만금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전 세계 청소년들의 문화축제 잼버리가 지금 세만금에서 저렇게 열리고 있는데 오늘 환자들이 좀 발생한 것 같아요. 네, 운혈 질환자가 400명 가까이 발생했다는 수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야영지에 들어가 있는 이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이요. 2만 4천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사실 수해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천막을 짓는 것들이 지금 보여서 걱정을 했었는데요. 뭔가 운혈 질환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주최 측에서 식수 공급하고 연분 제공하고요. 활동 내용 조정한다고 하고요.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5개 협력병원으로 신속히 이동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기 위해서 뭐 하나 들고 있습니다. 양산이에요, 양산. 이제 외출할 때 꼭 들고 나갈 게 바로 양산인데 제가 양산을 쓴 이유가 방송 말미에. 진짜 꿀팁 좋은 정보라서 지금같이 폭염으로 모든 분들이 힘들어할 때 양산이 그렇게 효과적이라면서요. 양산들면 왠지 좀 올드해 보인다.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게요. 저도 좀 지금 올드해 보였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 딱 좋습니다. 양산이 정말 자외선 차단 효과에 엄청나게 좋다고 합니다. 양산 쓰면 지금 얼굴이 새파랗게 보이잖아요. 저 부분이 열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양산 쓰지 않은 사람 머리는 빨갛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양산이 그만큼 자외선 차단 효과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산도 되는데요. 검은색 우산이 저렇게 차단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염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양산 하나씩 좀 번거롭더라도 챙기시고요. 앵커님처럼 양산 쓰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왕 든 김에 이거 쓰고 마치겠습니다.